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자, STX 한번 알아볼건데요. 자, 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정표를 좀 먼저 폈습니다. 자, 구주주청약 언제까지죠? 자, 내일까지죠? 자, 월요일까지 11일까지고 자, 이 지점, 지점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주주, 특별계좌보유자 자, 틀리기 때문에 이 지점들 꼭 확인하셔서 자, 청약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화요일날 자, 바로 청약 공모가 시작됩니다. 일반 공모, 그쵸? 그리고 나서 자, 13일, 14일 자, 일반 공모 청약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점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12월 18일, 그쵸? 이 날이 뭐죠? 자, 돈 받는 날입니다. 돈 받는 날, 그쵸? 자, 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 하지만 자, 지금 주주가 누구죠? 자, LPC 머큐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자, 일단 변동성이 조금 크다. 이렇게 말을 좀 정정을 할게요. 자, 왜다? 자, LPC 머큐리, 자, 주주들 챙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쵸? 자, 하여튼, 자, 하여튼, 자, 이 18일, 이 날은 조금 잘 꼭 챙겨가지고 유심히 봐줘야 되는 날이고요. 자, 그리고 1월 5일, 1월 5일이, 자,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 권리 공매도, 그쵸? 자, 권리 공매도가 뭐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주수를 받기 전에, 그쵸? 자, 미리 매도하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2일 전에. 자, 그러면, 자, 1월 3일이겠죠. 자, 그럼 1월 3일부터, 그쵸? 1월 3일부터 1월 5일, 자, 주가를, 자, 어떻게? 신주들을, 자, 미리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물량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자, 높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자, 기사가 나왔죠. 자, 보죠? 자, LPC 머큐리, 그쵸? 자, 유상증자의 얼마? 자, 124억, 그쵸? 청약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 자, 안 판다고 했죠. 자, 기사 보시면, 아래쪽에 어떻게? 자,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어떻게 된다? 자, 투자 회수 계획은 없다. 그쵸? 자, 하지만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은 이거죠. 자, 이미, 자, 한번 뭐 했다? 투자, 자, 수익을 낸 적이 있다는 거죠. 자, 뭘로? 자, STX 주식으로, 그쵸? 자, 이때 몇 프로 냈었다? 자, 740%를 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자, LPC 머큐리, 자, 신주를, 자, 몇 주? 736만 주를 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있다? 자,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음으로,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상장 후, 그쵸? 즉시 물량 출해가 가능하다. 자, 그러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황금성 위협, 그리고 주가 희석화에, 자, 노출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해라, 라고 분명히, 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저희가 짚고 가야 될 건, 자, 자진보호 예수, 자,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아무리 안 판다고 말은 했으나, 따로 이게 뭐 자진보호 예수, 자, 이것도 결국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뭐 단어가 따로 나온 것도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된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고 가게 되면, 자, 최근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쵸? 금요일만, 처음에만, 초반에만 잠깐 올리다가, 나중에 결국, 자, 내려가면서, 자,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저희가 목표가 2만원을 달성은 하긴 했지만, 자, 달성하고 나서 어떻게 조금 더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어도 됐는데, 자, 오히려 거꾸로 찍어내렸죠. 자, 근데 분명한 건, 자, 이 목표가, 자, 이 금액에, 그쵸? 거꾸로 들어가신 분들도, 자,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물론 1일날 2만원이 넘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어, 조금 더 높게 상향 조정을 해도 되나, 라는, 자, 생각을 했었으나, 자, 어떻게 됐죠. 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자, 저희 일단 확정 발행가액이, 그쵸? 정해졌죠. 11,310원, 자, 이걸 기준하는 건 뭐였다? 자, 12월 1일, 4일, 5일, 자, 이 날에, 자, 평균, 종가, 그쵸? 종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중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 자, 거래금액, 플러스에서 나오는 금액, 거기에서 40% 제외한 금액이 이제 11,310원이 되는 겁니다. 자, 1차, 2차는 크게 관계가 없죠. 자, 원래는, 자, 1차, 2차 해서 낮은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거였지만, 자, 이 금액보다, 자, 이 금액이 높으면은 어떻게 된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디 기준? 청약일전 과거, 제 상거래일부터 오거래일, 그쵸? 자, 당연히 이때가 높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 금액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 있죠? 자, 4892-967-1, 자, 이 길로, 자, 구독, 자, 하고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STX 자료, 그쵸?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전략 자료에는, 자, 날짜마다, 그쵸? 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자, 구간별, 그쵸? 자, 14,000원 구간, 자, 뭐, 15,000원 구간, 뭐, 2만원 구간, 각 구간별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이 투자 전략입니다. 자, 신규로 다시 들어가실 분, 그리고 기존에, 자, 물려계신 분, 자, 추가로 더 매수하실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다 매도입니다, 매도, 그쵸? 자, 비중을 잘 잡으셔서, 자, 매도, 매수, 자,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모두 중요하다? 자,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 전망은, 자, 요즘 최근에 나온 기사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자, 어떻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쵸?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다?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있다? 자, 기사가 기반이긴 하지만, 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지, 자, 미국의 IRA 법안이나, 그쵸? 유럽의 CRMA 법안이나, 자, 같은 말이기는 해요, 그쵸? 자, 이 법안들 다 뭐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각자 나라에, 그쵸? 자, 재료들, 재료들을 안 쓰거나, 자, 혹은 나라에, 자, 기지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전기차 살 때, 그쵸? 전기차 살 때, 자, 보조금이 나오죠. 자,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쵸? 유럽 쪽에 있는, 기지에서 안 맞는 건 어떻게 한다? 자,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 내용도 STX랑, 자,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영상 보시면, 이 아래쪽에 요거 시계 보이시나요, 시계? 자, 보면은, 2023년 11월 6일, 그쵸? 그러면은, 자, 유증하고 밑에서 횡보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제가 목표가 얼마 들었다? 자, 2만원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뭐 보여드렸다? 자, 다른 기업들, 그쵸? 유증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쵸? 다 어떻게 됐었다? 자, 어떤 기업이든 유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갭 하락을 합니다, 그쵸? 하락을 해요. 자, 이거는 어떤 기업이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다 갭 하락을 하지만, 다 결국은 다 어떻게 됐었다? 다, 다시 올라갔었다. 자, 굳이 뭐 영상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말은 뭐죠? 자, 이때, 그쵸? 이때 이미 LPC 머큐리, 자, 뭘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나오는 엄청난 양의 기사들, 다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 기간 안에 다 나올 수 없는 기사의 양들입니다,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자, 하지만, 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쵸? 자,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유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재료가 없는데 유증을 한다? 자, 주가가 계속 하락할 걸 아는데 누가 유증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자, 이 구간, 이 횡보하는 구간, 자, 이때 과연, 자, APC 머큐리 매집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자,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쵸? 자, 그럼 이 8,000원 구간, 자, 올라갔을 때 얼마? 자, 2만원 구간, 이경률이 몇 프로? 자, 150% 이상은 됩니다. 자, 거래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 1일날, 그쵸? 12월 1일날, 자, 물량이, 자, 기간 쪽에서 많이 나왔죠?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려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말은 뭐죠? 자, 매집을 했으면, 그쵸? 물량을 던져야 되고요, 그쵸? 물량을 던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담아야 됩니다, 이제, 그쵸? 자, 그럼 이 구간에 물려 계시면 던져야 된다? 자, 절대 아니죠. 지금 이게 하락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유증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요, 왜다? 자, 청약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쵸? 주가를 계속 뺀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계신 분들, 자, 제가 봤을 땐 가만히 계셔도, 그쵸? 자, 한 번은, 자, 한 번쯤은, 자, 뭔 기회가 온다? 자, 탈출할 수 있는, 그쵸? 탈출의 기회가 올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다? 자, 물 한 번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자, 비중이죠, 비중. 자, 근데 나는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 타점 잡기가, 그쵸?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매수도 중요하지만, 그쵸? 자, 매도도 중요합니다, 매도도, 그쵸? 그래서 이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48929671, 자, 여기로 구독, 자,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타점 어떻게? 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분명한 건 뭐다? 자, 저도 12월 8일, 그쵸? 자, 몇 시에? 8시 42분에, 자, 시초가 이하, 그쵸? 그래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이나, 지금 저희, 제 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 수익을 봤다는 거죠. 자,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다? 자, 제가 들어갔던 시점이랑 지금, 이 마지막 끝난, 그쵸? 종가랑 또 차이가 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뭐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타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해요. 자, 다만, 이 장의 상황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점은 참고를 한번 해 두셔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자리 자체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 들어가실 분들은 자,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왜다? 자, 다음 주, 다음 주,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 일정들이 많이 있었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자, 한번, 자, 다음 주 내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다? 자, 방에 입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긴 좋죠. 왜? 자,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니까, 자, 물론, 자, 일단 문자 주시는 분들, 그쵸? 48929671, 자, 여기로 어떻게? 자, 구독. 자,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그쵸, 입장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방에 혹시라도 입장하실 분들은 어떻게? 자, 구독, 입장.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에서는 매일, 자, 제가 찍는 영상, 그쵸? 지금 영상 찍는 게 한 5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 되는데, 자, 이 종목들도 타점을 드리긴 하지만, 자, 매일 아침마다 모여드리고 있다. 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자, 매일, 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자, 단타 칠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자,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통 5%죠. 자, 수익 11% 봤었습니다. 그쵸? 자, 다른 한 종목도, 자, 몇 프로? 자, 6% 수익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쵸? STX도 드리긴 했지만,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드렸었죠. 자, 한동화성, 자,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자, 이 한동화성도 몇 프로? 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물론, 자, 매일 먹지는 못해요. 매일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그쵸? 자, 확률이 꽤 높다는 거예요. 평균 몇 프로? 자, 5%에서, 자, 10%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 당연히 제가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자, 종목들, 제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해드린다? 저도 검색기를 돌려서, 자, 나오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검색기, 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자, 유료로 판매를 하던 검색기입니다. 자, 지금은, 하지만 어떻게? 지금, 무료로, 그쵸?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자,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 나와있는 그대로, 그쵸?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누구라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 검색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자, 48929671, 자, 여기로 어떻게 해요? 자, 구독, 검,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검색기,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STX, 다음주에, 자, 변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 모두들 타점 잘 잡으셔서, 매도, 자, 매수, 자, 타점 잘 잡으셔서, 수익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